자 이제 니부어 문제에 익숙하시죠?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. 여러분. 자 그런데 2020학년도 6월 모평 문제인데요. 자 새로운 유형이 나왔습니다. 이제 케이스를 주고 그 케이스에 적용하라는 문제가 나왔어요. 한번 살펴볼게요. 자 가를 주장한 사상가는 또 어떤 사람인지 한번 살펴보면 집단의 이기적 충동의 힘이 이성보다 강력하기 때문에 이성만으로는 집단 간 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. 집단의 이기적 충동이 강하다. 역시 누구예요? 니부어죠? 니부어.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힘, 강제력이 필요하다. 이렇게 보는 겁니다. 자 그럼 A는 어떻게 했냐면 전제정치의 비폭력으로 대응하면서 종교적 이상을 바탕으로 자비심에 호소했대요. B는 개인의 양심과 결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테러를 감행했대요. C는 식민지배에 반대하면서 자국민과 단결해서 상품 불매운동을 전개했대요. 자 한번 볼게요. 기억. A는 정치적인 힘 대신에 양심에만 호소하는 잘못을 범했다. 그쵸? 군주의 자비심에만 호소했잖아요. 여러분 정치적인 힘은 어떻게 해야 돼요? 집단의 힘이 생겨야 돼요. 집단, 집단의 힘. 강제력 이런 게 생겨야 되는데 그런 걸 떠나서 뭐만? 양심에만 호소하는 잘못을 A는 범했죠. 잘 꼼꼼히 읽어주시고 하시면 됩니다. 전혀 어렵지 않아요. 신유형이 나와도. B는 자신의 우도를 조직적인 정치적 저항과 연결시키지 못했다. B 보면 테러를 하긴 했는데 그냥 나 혼자서 한 거죠. 혼자서. 봉건체제를 타파하기 위해서 개인의 양심과 결단에 근거하여 독자적으로 혼자서 한 거예요. 뿌옹이 혼자서. 예를 들면 집단을 이뤄서 정치적 힘을 갖췄으면 훨씬 더 파급력이 있었을 텐데 혼자서 그냥 테러를 감행했습니다. 그래서 조직적 정치적 저항과 연결시키지 못했죠. D는 비폭력적으로 대응하여 정치적 힘을 활용하지 못했다 그러는데 정치적 힘이라는 건 어떤 집단적 힘을 만드는 것인데 여기 보면 근데 자국민들과 뭐 했어요? 단결했죠. 자국민들과 단결했으니까 정치적 힘이 생겨요 안 생겨요? 정치적 힘이 생기죠. 그래서 정치적 힘을 활용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할 수 없네요. 활용을 했습니다. 정치적 힘을 활용했죠. 활용하지 못한 게 아니라. 그래서 이것은 틀렸네요. 자 A와 B는 집단적 저항의 필요함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. 그렇죠? A도 개인적으로 양심에 호소했었고 B도 그냥 개인적으로 테러를 감행했죠. A와 B는 둘 다 집단적 저항을 활용하지 못했습니다. 그래서 필요함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.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. 그래서 정답은 기역, 니은, 리을. 몇 번이 된다? 5번이 되겠습니다. 자,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.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.